이름 엘리언 디아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지배전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5월 1일 타당법인 라이브댄스 리더스 코리아협회 협회장 이윤정 새로운 시작을 늘 설레게 하지 내 힘든 일은 나의 것 처럼 시간은 좀 쉬게 화내처럼 루트스 코리아협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리더스 코리아 미국 아트완타 지구장 엘리입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트완타 담당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